안녕하세요. PGA 클래스 A 골프에 미치다 이병욱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라이버 시리즈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내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굵직한 내용도 나가고, 어떨 때는 가벼운 내용도 나가고 그런데 그중에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해서 제가 지난 번까지 세 개째 열었습니다. 그중에 세 번째는 오른손과 왼손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효율적으로 공을 칠 수 없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사이드 블로우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판도라 상자 네 번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러겠죠. 죄다 레슨하고 싶은 거는 판도라 상자 아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나가는 내용이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골프를 극복하지 못했던 못하는 이 아닌 못했던 이유였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뒤쪽에 가서 뭐 네 하고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도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표정도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표정을 지우면 제가 뭘 하려는 것 같으세요? 이러면 제가 이제 회원님들께 장난을 이런 말 하면 뺨 떼기? 싸대기? 뭐인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표정이면 제가 뭘 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책상을 치는 건가요? 그랬더니 의외로 여성 회원님이 대가리? 대가리? 물어주시는 거예요. 엄청 웃었어요. 맞습니다. 무언가 밑에 있는 걸 때리기 위한 동작이죠. 또 하나 이러면 뭘 연상하세요? 뭔가 키가 작은 사람 아니면 보통 사람 위에 있는 뭔가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제가 왜 이 동작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판도라 상자 네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판도라 상자 네 번째 뚜껑을 열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왜 골프를 그렇게 노력을 하고 내 모든 걸 자존심이 상해가면서 투자를 했는데도 되지 않았을까? 그 정말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도 제가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들면 무언가 이쪽에 있는 걸 가격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이쪽에 있는 걸 가격할 것 같은 거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골프 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 공을 우리가 어디서 쳐다보죠? 공을 위에서 아래로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마인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건 분명히 어떻게 쳐야 되는 원리냐면요. 우리가 망치를 박을 때도 망치로 못을 박잖아요. 그럴 때도 이렇게 보는 방향 우리가 칼로 요리에 어떤 요리 재료를 쓸 때도 아래로 보는 방향 보는 방향으로 우리는 살아왔어요. 거의 모든 것이 그런데 골프는 위에서 아래를 보면서 옆으로 쳐야 돼요. 위에서 아래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는 게 어찌 보면 가장 쉬운 동작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얘는 어떠한 동작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가야 돼요. 또 한 번 나오죠. 하나는 비비고 비비고 있으면 얘도 비비는 게 편한데 하나는 비비고 얘는 때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헷갈린 거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골프가 아무리 좋은 스윙을 배워도 늘 수가 없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가장 많은 실수는 뭐예요? 뽕샷 제가 여러분께 대골퍼 대국민 대골퍼 표어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불불불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하지만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무서운 헤드업 좌우간 뭐만 하면 헤드업이라고 그러죠. 무서운 헤드업 저는 그게 왜 나온지도 알아요. 더 무서운 다운불로 헤드업 더 무서운 다운블로 헤드업이 왜 나오게 됐냐면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아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위로 들어서 아래를 쳐야 되는 움직임이 가장 기본적으로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본능이에요. 그랬더니 공만 치면 위에서 이렇게 자꾸 뒷땅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치면 뒷땅이 나니까 이거에 대한 보상 동작으로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동작을 보상을 했어야 됐어요. 그러면 전부 다 뭐라고 그래요. 미스샵만 하면 어르신들과 사모님들한테 헤드업 했잖아. 헤드업 헤드업 했잖아. 헤드업 했잖아. 헤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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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쳐야 되는 거죠. 얼마나 헷갈립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시키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가장 상식적으로 살아왔던 그 느낌으로 왼쪽을 보면서, 즉 타겟 쪽을 보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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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게 하면서 공을 앞으로 치는 본능적인 원리를 설명해 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오늘 보시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실 것이고 엄청나게 많은 교수가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사실은 저는 실제로 레슨 할 때 이런 패턴으로 레슨을 해 드렸습니다. 1대1 레슨 할 때는. 그런데 방송에서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못했어요. 왜냐하면 한없이 약자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이걸 떠든다고 해봐야 누가 들어줄 것이며. 왜? 채널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딘가에 채널에서 제가 말할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너무나 반향이 일어나는 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강했어요. 저는 그걸 따라야 했고. 그런데 이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유튜브 채널은 제가 운영하는 거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반사회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처음에 분명히 이 공을 이렇게 치는 거였으면, 내가 이렇게 들었으면 이쪽을 보는 걸 시선을 인식을 시켰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보게 하면서 이렇게 치게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런데 그렇게 안 한 거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쪽에 동굴을 이쪽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분명히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맨날 위쪽만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헷갈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이드블로우라고 하는 이유는 너무나 사이드블로우 하면 굉장히 어려워하실지 모르지만 여기 공 옆구리 공이 이래야 앞으로 날아가잖아요. 그냥 옆구리 치는 거예요. 사이드를 때리라는 얘기예요. 그냥 공 옆구리 치기. 튀어나오는데 치기. 그게 사이드블로우. 멋있게 얘기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위에서 보면 아무리 이렇게 치려고 해도 옆으로 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아예 딱 이렇게 보고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옆에서 쳐버려야 되겠다. 옆에서. 이게 골프거든요. 그런데 무슨 여기에서 낮고 길게 빼서 코킹을 해가지고 위로 들어가지고 뒤집어진 상태에서 끌고 내려와서 무슨 사이드밴딩이나 어쩌네. 아니 여기에서 크로스오버가 되면 어떻고 이렇게 되면 어때요. 자우지단간 이렇게 돌아갔다 와도 옆에서 이렇게 때리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게 골프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저는 골프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뭐 영국은 아니지만 미국의 저명한 단체인 PGA 소속이에요. 거기에서 공부를 했어요. 거기에서 자격증도 획득을 했어요. PGA 클래스 A보다 한 단계 높은 CPP라는 Certified Professional이라는 윗단계 레벨이에요. 이제 마스터만 남았어요. 여기서 잘난 척 한번 할게요. 그런데 그 잘난 척으로 제가 그걸 팔아가지고 여러분들을 설득합니까? 그러면 제가 PGA 매뉴얼대로 제가 갑니까? 아니잖아요. PGA 매뉴얼로 공부를 했지만 그거를 실제로 접목을 시켜보니 뭔가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 현장에서 느낀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매뉴얼대로 했으면 다 잘 치셔야죠. 쉬워야죠. 책대로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분 중에 소위 왕년에 공부 좀 했다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뭔가가 문제가 있었다.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졌어야죠. 힘의 전달 방향이 완전 다른데? 위로 들어서?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무슨 뭐 한다고 그랬죠? 책상을 때리거나 저희 여성 회원분들이 얘기했던 대가리?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스윙을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옆을 칠 것 같이 보이세요? 아니면 밑을 칠 것 같이 보이세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해서 들면 어찌 보면 더스틴 존슨 선수의 스윙이 가장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사이드 블록을 한 데 있어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저한테 질문이 들어옵니다. 저는 저한테 레슨을 받으러 오시면 모든 회원들한테 처음에 머리를 이렇게 두게 합니다. 클럽 페이스는 그대로 두고. 나중에 사이드 블록 시리즈가 갈 거예요. 지금은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사이드 블록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뭔지 몰라서 안 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드라이버라는 시리즈 안에다가 그냥 넣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이드 블록 이렇게 보게 할 거예요. 되게 못났죠. 못났습니다. 못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릴리스 모양 해볼까요? 이거예요. 자 보세요. 옆에 칠 때를 봤어요. 옆에 칠 때 봤죠? 이렇게 칠려고. 그런데 치고 나서 딱 뻗으면 어때요? 무슨 자세예요? 바로 절대 자세 나오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쳤어요. 그럼 어때요? 그럼 바로 절대 자세 나오죠. 그렇죠? 이번에는 사실은 완벽하게 옆으로 치지는 못했어요. 또 이렇게 보고 여기 들어가서 판도라 3에서 무슨 손으로 친다? 작은 스윙은? 오른손으로 친다. 오른손으로 친다. 옆에서 보면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이비용 프로. 아 좋아. 근데 우리는 선수들은 다 이렇게 치는데. 그러면 우리는 당신 말 듣고 이렇게 치고 모양 빠지게 이렇게 해야 돼? 모양 빠지게 이렇게 치면 우리의 폼은 당신이 어떻게 책임질 거야? 선수들은 근데 왜 그렇게 안 해?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기울어 있으면 작은 스윙을 연습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풀로 가면 완전 축 자체가 이상해져요. 공은 위에 있는데 이렇게 보고 풀 스윙을 들어가면 스윙 모양 자체가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확한 오른손의 활용법을 이용을 할 때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탁월한 거고. 또 이 스윙으로 그냥 풀 스윙을 해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선수들만큼의 탁월한 유연성이 없다고 봐도 되니까. 그럼 선수들은 왜 스윙을 이렇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큰 스윙에서 축이 흔들려 버리잖아요. 스윙 방향 자체가. 그럼 이 상태에서 쫙 드는 거예요. 최대한 본인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러면 선수들은 옆구리 안 보고 치잖아. 안 보고 치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강요해? 아니죠. 선수들은 들어놔서 스윙에 저해가 없는 완벽한 스윙을 만들어 놓고 치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옆구리를 봐요. 딱 보고 작은 스윙을 한다 하더라도 스윙을 하고 옆구리를 봐요. 이렇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리 절대 자세할 때 머리를 뒤에 둔다는 건 무슨 어깨선이 정확히 일치가 돼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이러한 스토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럴듯하게 포장을 했지만 실제로 컨벤션을 스윙해서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쉽게 이해하십시오라고 해서 그 문장을 풀어서 설명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선수들이 여기에서 들어서 이렇게 한다? 안 끌려가려고? 아이고 그래서요. 옆구리를 때려야 멀리 가잖아요. 그러니까 스윙은 흐트릴 수 없고 그리고 위에서 내려 찍어야 되니까 그거 힘드니까 차라리 옆구리를 때리려면 이렇게 봐야지 옆구리를 때릴 수가 있겠죠. 이거는 그냥 너무나 원시적인데 그냥 무슨 돌돋기 던지는 거랑 똑같은데? 그런 걸 갖다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연구를 한다고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연습할 때는 사이드 블로우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한다는 느낌이 들 때 제가 사이드 블로우를 시리즈로 여러분들께 레슨을 분명히 연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드라이버에 묻어서 갑니다. 왜? 드라이버가 훨씬 임팩이 강하니까. 여기에서 살짝 옆으로 본 상태에서 때리는 연습을 해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스윙을 풀어주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아름다운 스윙을 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셨죠? 왜 옆으로 보고 쳐야 되는지? 그리고 판도라 3에서 나왔던 이 오른손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거를 선수들이 왜 위에서 똑바로 보면서 세금을 하는지? 그리고 칠 때는 왜 머리가 뒤에서 남아가지고 안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려고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궁금증을 다 해결해 드렸어요.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마술사들의 세계에서는 절대로 알리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다. 그건 우리의 밥줄이니까. 하지만 이건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그들이 몰라요. 저와 함께 이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그분들이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아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제 몸고생 시키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제가 이렇게 다 꺼내는 이유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스윙에서 질려버려서 그 재미있는 골프를 쳐보지도 못하고 포기한 분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럼 스윙은 최소한 쉬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윙을 쉽게 배워서 골프를 치면 약이 올라서 계속 골프를 칠 거 아니에요. 그럼 모든 게 골프 인구도 많아지고 저희한테 레슨 받으러 오고 모든 게 선순환이 될 텐데 처음부터 다리 움직이지 마세요. 팔 쭉 펴세요. 뭐 어떻게 하지 마세요. 헤드업 하지 마세요. 발 뛰지 마세요. 뭐가 하지 마세요가 그렇게 많아요. 운동이. 해야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판도라 사탄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큰 개념으로 잡고 골프를 치셔야 합니다. 어찌 보면 사이드 블로우가 왜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근본 원인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제 진심이 느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요즘에 광고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게 저 도와주시는 길입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다음엔 더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골프에 미치다. 이비용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육대 구두 고맙습니다. decir 선생님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